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배성우 과장입니다. 하이파이클럽에서 2023년 신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이엔드 인티 앰프 7종인데요. 정말 좋은 음질의 앰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런 하이엔드 인티 앰프가 필요할까요? 요즘에 오리언 앰프랑 스피커랑 같이 음악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임의 유니티 시리즈,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에보 75 150, 그리고 나드 M33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리언 앰프들은 그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오리언 인티 앰프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음질적으로 좀 더 향상을 원하신다거나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이나믹하게 듣고 싶은 분들이 있겠고요. 반대로 너무 복잡한 오디 시스템은 싫고 단순하고 간편하게 하이엔드급 음질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인티 앰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설픈 분리형보다 똘똘한 인티 앰프가 낫다는 말이 있죠. 사실 2, 3천만 원대를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모로 분리형 보다는 인티 앰프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티 앰프는 바디가 하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인기 있었던 오리언 앰프들과 견주어 봐도 사용성이 절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7종의 하이엔드 인티 앰프는 하이파이의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음질을 보여주는 앰프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웬만한 중형급 하이엔드 스피커를 다 구동할 수 있고 매칭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음질까지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이파이 클럽에서 엄선한 이 하이엔드 인티 7종은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다뤄왔던 그런 앰프들로 속속들이 잘 아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앰프들은 하이파이 그리고 하이엔드 유저들이 청음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스피커를 모두 울려줄 수 있는 대표 선수급 인티 앰프들로 하이파이 클럽 청담 시청실에서 언제든지 처음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럼 앰프별로 하나씩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제품은 솔루션의 330 HD 모델인데요. 분리형을 능가하는 강력한 구동력과 정교한 음으로 하이엔드 사운드를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330 HD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핫한 앰프로 작년 연말까지 50여대가 판매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진화된 전원 방식을 기반으로 넘치는 구동력, 분리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앰프고요. 그리고 채널당 120W의 넉력한 출력을 갖고 있고요. 두 대 앰프를 같이 모노블록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한 아날로그 입력은 물론 고성능의 포노모듈, 그리고 DAC 렌더러모듈도 옵션으로 탑재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제품은 아빅의 i280입니다. 테슬라 코일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떠오르는 신선 같은 앰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빅이라는 브랜드는 오디오 그룹 덴마크라는 그룹의 산화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디오 그룹 덴마크는 그리폰의 창업자 플래밍 라스무센, 라이드윗 스피커 엔지니어 마이클 버레센, 그리고 노더스트 케이블의 영업을 책임졌던 라스크리스텐센이라는 오디오 업계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영업해서 만든 그룹입니다. 아빅 앰프와 함께 베레센 스피커, 그리고 안스스 케이블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출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앰프지만 채널당 300W라는 강력한 출력을 갖고 있고요. 아날로그 입력 또는 디지털 입력을 옵션으로 선택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품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NBL N51 인티 앰프입니다. 먼저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NBL만의 독보적인 음의 입자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르를 타지하는 그런 음악성,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독일의 가장 전통적인 강호, NBL에서 만든 앰프로 한마디로 가장 신의할 수 있는 앰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클래스 디 앰프랑은 다르게 라사 2.0이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디지털 앰핑 기술을 개발한 그런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게인 기술로 소스단의 임피던스와는 관계없이 일관된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앰프입니다. 채널당 4홈에서 380W라는 출력을 내어주는데요. 태생적으로 굉장히 음압이 낮은 NBL 스피커들을 울리기 위해 태어난 앰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출력으로 뒷받침되는 구동력, 중립적인 음색, 중량감 있는 탁월한 음악성이 장점인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더의 866입니다. 볼더라는 아메리칸 사운드의 정점을 계승한 무선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볼더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볼더의 그 굉장히 큰 앰프들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소리의 굴곡을 갖고 있는 그런 앰프고요. 채널당 200W의 수치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수치를 능가하는 볼더만의 강력한 구동력을 자랑하는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DAC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룬, 에어플레이 등 편려인 기능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에 보이지는 시원한 스크린이 돋보이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 랩스의 INT 250입니다. 패스 음질은 한마디로 섬세한 숨결과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음악적 뉘앙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인 형태의 아날로그 인티앰프입니다. INT 250은 실출력 20W에서 약 30W까지 클래스 A 특유의 투명함과 따뜻한 음색으로 보컬과 클래식 등 어쿠스틱 음악에 굉장히 최적화된 크론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당 최대 250W의 강력한 구동력으로 모듈리 스피커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음질적으로는 가장 하이엔드급의 음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0X Mark II 버전입니다. 음질과 편의성을 모두 겸비한 흑숙의 진주같은 앰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이엔드 인티앰프 7종 중에 가격적으로는 가장 저렴하지만 음질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브랜드 일렉트로 컴퍼니에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 제자에 사용된 앰프로도 유명하죠. 그만큼 프로와 하이파이를 아우르는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Transient Intermodulation, TAM이라는 기술로 외국이 낮은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올인원 앰프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지원으로 이 앰프 한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음질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앰프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소스의 헤리티지 모델입니다. 진공관의 따뜻한 음색과 트랜지스터의 강력한 힘을 겸비한 앰프인데요. 페소스는 1994년부터 이태리에서 앰프를 제작해온 회사고요. 헤리티지는 퓨어 A 클래스, 인플 회로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인티앰프입니다. 진공관의 장점과 TR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인티앰프고요. 풀 밸런스 회로로 출력은 채널당 80와트지만 그 수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구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물론 옵션으로 DAC를 선택하시면 SPDIF, USB 등 다양한 디지털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하이엔드 인티앰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질이겠죠? 듣는 분마다 취향도 조금씩 다르실 거고요. 그래서 앰프마다 스피커 3종과 함께 3곡의 음악을 프리즘 사운드의 백 감독님께서 직접 레코딩하여 각 앰프들의 음질적 특징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매칭될 스피커는 윌슨의 이베트, 그리고 마르텐의 파커트리오 다이아몬드 에디션, 그리고 NBL 116F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3가지 스피커들과 함께 7종의 하이엔드 인티의 사운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하이파이클럽과 오디얼렛의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인티 7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껏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각 앰프의 음질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